네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. 제목이 풍구입니다. 풍구. 혹시 어르신들 중에 풍구라고 혹시 아세요? 혹시 맞아요. 이렇게 막 돌리시는데 뭐죠? 나달의 바람을 일으켜서 거르는 기구를 얘기하잖아요. 이 곡 풍구는 서도민요 풍구 타령을 저희가 편곡을 한 곡인데 저희 또 4명의 앙상부를 즐겁게 들으실 수 있고요. 또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사실 남자분들한테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의 바람길을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.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요. 재미있는 저희 민요의 또 그런 가사를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. 이어서 저희 제주민요 너영 나영과 용천 것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. 불어라 불어라 어기어차 불어라 불불 불어라 불불 불어라 불러도 만디장만 나온다 우리 집엔 한 분은 궁극 흘러 가는데 이대로 외로워 빨래질이 나갔나니 불어라 불어라 얼기 여차 불어라 불불불불불로 만대장만 나온다 신계곡산의 풍은 어느 날은 불렀다 조의지 우리 집 남부는 궁극 흘러 가는데 불어라 불어라 얼기 여차 불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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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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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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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